이번에 올라온 여가수는 이거 무대 무너질까 의심스럽네 그냥 아주 대단한 여가수 리와라고 여러분 얼굴로 보면 머리만 바듯이 장만 올라오면 무대가 막 싫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. 리완씨 나오세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박수 나와주세요. 리와 감사합니다. 오늘 중계 수련회 또 여김없이 또 일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어려운 살림 중에서도 이렇게 햇빛 풀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또 이렇게 또 이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주세요. 이번에는 제가 동지 작곡하신 찬태희 선생님의 행복한 킬러 보내드렸습니다. 한번 시작 갑시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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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